안녕하세요. 헤일중공업입니다. 이게 또 제가 또 소유하고 있는 8w 이에요. 차가 타이어 장비에서 제일 큰 거죠. 그전에 좀 연식이 되긴 됐는데 오래전에 6년전인가 7년전인가 이 장비도 저기 포항쪽에 가서 절에 공사하던건데 낙골당 공사가 중단이 돼가지고 1년 세우는 장비를 또 제가 거의 2억 가까이주고 사왔던거예요. 아 그럼 요즘 험헛이 와서 시동 좀 걸어주고 하는데 멘탈 위주로 또 나가고 작년에는 제가 또 철거를 또 다녔었거든요. 옛날에 그때도 뭐 일단 120만 이렇게 바꾸고 그랬거든요. 120, 130, 요즘은 150이에요. 한 자리에 앉으면 보통 한 1500, 2000 금방 땡겼죠. 요즘은 일 나갈 시간도 없고 하는 일이 바빠가지고 못 나가긴 해요. 세월이 금방 갑니다. 가끔 또 시동걸로 왔는데 아침인데 어쩌는게 또 눈이 또 많이 왔어요. 근데 또 날이 폭언해서 그런지 싹 녹았어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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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